여러분이 집중을 잘 해줘서 내가 서비스로 하는 건데 딴 데 가서 안 했어요. 노래 제목은 멍텅구리의 쌤입니다. 멍텅구리 멍텅구리 모두가 멍텅구리 어느 곳도 모르는 그 인간이 갈 곳을 어떻게 안단 말인가 어느 곳도 갈 곳도 모르는구나 그것도 저것도 멍텅구리 멍텅구리 아시겠어요? 2절 2절 말할게요. 가만히 올 때는 빈손으로 왔으면서 갈 때는 무엇을 가져갈까 공연한 욕심을 부리는구나 그것도 저것도 멍텅구리 멍텅구리 마치겠습니다. 백년도 사는 그 인간이 천만 년 죽지를 않을 것처럼 끝없는 걱정을 하는구나 그것도 저것도 멍텅구리 멍텅구리 가저를 이 세상 학자라 하는 이들 동서의 모든 걸 안다 해도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구나 그것도 저것도 멍텅구리 박수 우리 국민의팀 기준에도 방문해 주시고 공통구기술까지 교재하신 바망 praised님께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어필에 덧참해 주신 의원님과 내일 도착하실 때도 대충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사원서원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사원서원 끝으로 사원서원 끝으로 사원서원 끝으로 사원서원 끝으로 사원서원